아직 특수본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국회 국정조사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국정조사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인가요? 국회의장이 특위위원들 명단 제출해라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야당들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우상호 위원장 그리고 간사가 김교홍 의원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뭐 있었어요 네 간사가 지금 행안이 간사를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을 좀 깜빡했는데 어쨌든 뭐 누군지 어쨌든 김교홍 김교홍 맞아요 행안이 7명인가 그래요? 민주당 7명? 9명 9명 그 다음 시대전환 1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말고 기본소득당 기본 죄송합니다 시대전환은 조정훈이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11명 위원 명단은 확정이 됐어요 조정훈 그분은 나중에 딴 데 가시려고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9명에 11명이 지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회의장인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말은 24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명단은 뭐라도 제출하라고 그러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야당으로라도 출범 가능하다 저는 봐요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출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국민의힘 위원을 선임하게 했는데 들어올 수도 있는 법이 있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말고 안 해도 돼요 뭐 꼭 올 필요 있어 국민의힘이? 뭐 할 건데 국민의힘은 계속 그러잖아요 수사를 본 다음에 국정조사 하자 아니 국정조사와 수사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정도 돼가지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바라보고 끝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합니까? 그 결과 가지고?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거예요? 검찰 경찰 다 맡겨놓지 경찰과 검찰과 국회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처벌은 아니지만 책임을 묻는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 검찰이나 경찰은 다 밝혀낼 수가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사람들 대상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잘 잘못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 책임 이게 형사적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도 행안부 장관, 총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그때 뭐 했냐 똑바로 지시했냐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정치적 책임 없냐 지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산구청장 물론 피의자로 입건이 됐던데 그걸 떠나서 검찰이나 경찰은요 지금의 경찰이나 검찰을 그럼 100% 윤석열 정무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검찰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수사가 공정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들은 많은 부분 의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경찰이 문제 있다고 경찰을 질타하고 소방서에 하위직비를 자꾸 입건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면 경찰, 검찰이 수사해서 필요한 것만 자기들은 밝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덮겠다고 맛만 먹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를 법에 저축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해서 아예 안 넘기면 끝이죠 오늘 김은혜 봐 김은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이에요 선관위에서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서 선거하는 투표소마다 다 붙어있었어요 다 근데 문제가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찰과 검찰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 국민 본원 앞에서 청문회 열어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통해서 답변 들어봐야 돼요 그게 국정감사예요 근데 국정감사를 수사 지켜보고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정조사 죄송합니다 국정조사를 수사와 전혀 다른 차원에 접근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른 건 아예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문제지 섞지 마라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이걸 그렇게 섞어가지고 마치 수사가 끝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국회가 언제부터 수사 바라보고 역할을 했습니까? 이게 지난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국정조사 했던 설례가 있고 산풍 백화점 붕괴때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날고 싶은 당님께서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는데 환상의 콤비 톰과 제리에 응원합니다 톰과 제리에 응원합니다 톰이 항상 지져 지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진행이 어떻게 됩니다 야당 될 것 같아요 된다 그러면 저는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치 표명이나 아니면 책임져야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시 또 듣고 판단하게 될 텐데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이게 좀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정조사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실책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정부가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선 실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해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고위직에 책임진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은 출국하면서 이상민 장관 어깨 두 번 두들겨주고 끝나오니까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얘기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경찰 국장을 통해서 경찰을 관리 감독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찰 국장을 왜 만들었어요 6월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림 도표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휘체계가 된다 그렇지 소방도 누구 책임해요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최종 제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 법이나 이런 건 떠나서 사실 부처 이름이 뭡니까 행정안전부잖아요 안전을 못했잖아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책임을 안 줘 조사도 안 해 수사도 안 해 입건도 안 돼 입건된 게 용산성황서장 열심히 일하고 자기 비번일 때 나와가지고 일하고 뛰었던 사람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손을 떨면서 너무 자기가 자책감이 들었대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지 못해서 그런 분들을 입건이나 하고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용산 경찰서장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동대 출동해달라고 두 번이나 몇 번 얘기했다면서요 서울청에 다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밖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건데 특수본 수사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일선 경찰들만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억증 조사를 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도 입건은 됐지만 이게 소방노조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입건이 된 거지 특수본에서 입건한 건 아니에요 특수본은 한 건 아니에요 어제 이상민 장관실은 압수수색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지만 나중에 특검으로 가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해야 될 업무고 일이고 자기 일이에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책임을 반개하는 거지 국회로 왜 하는 거야 세금 받아 먹고 앉아 있고 정쟁이나 하고 앉아 있고 비판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세요 일을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두 개 그 권한이 국민이 부여해 준 거잖아 정권 좀 견제하라고 정치 권력이 잘못하고 권력기관이 잘못할 때 그거 견제하라고 국회한테 준 권한을 내팽개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대체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 했어 일도 안 할 거면서 뭐하러 국회의원 했어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럼 그만두고 어? 출마 선언 아닙니다 비유법이었습니다 비유법이었다 그래요 이게 국정조사는 할 거다 24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결국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저울질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진상을 밝히는 건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한 이걸 가지고 감동으로 벌어지고 있고 마치 여권 내에서는 이걸 잡아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게 아니냐 여기는 비판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냐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아니요 무슨 연관성 있죠? 배후에 무슨 민주당이 있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민주당을 뭐 더 웃긴 건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재명 방탄 명당 아 예예 그런 주장 아니 뭔 그럼 지금 수사를 안 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정진상 실장 오늘 그거 해요 뭐지? 구성의장 실제 심사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노웅래 의원도 압수수색 했죠 오늘 또 했어요 집에 두 번째 압수수색 현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했습니다 그랬어요 수사를 안 하고 있냐 뭐가 방탄이죠? 명단 공개에서 그럼 수사 안 했어요? 아니 명단 공개에서 그럼 수사가 중단됐어요? 명단 공개에서 그럼 수사에 무슨 영향을 받았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무슨 이렇게 국정감사기관 국정조사기관의 국정감사기관이었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네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하고 그런데도 이게 방탄이래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죄다다 이재명 대표한테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갖다 붙이는 건 뭐든지 말만 하면 방탄이래 무슨 방탄인데? 그러니까 방탄이면 최소한 수사가 안 돼야 되잖아요 수사가 안 되고 있냐고 이재명 지금 목표로 해서 기소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김영 정진상까지 다 엮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탄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방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언론들은 피의사실 공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 지금 보면 거의 수사 관련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게 다 검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방탄이냐고 뭘 방탄을 냈다는 거지 난 진짜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당사 압수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방탄이에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근본적인 거는 정부에서 유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박탄하고 있으니까 없는 거지 이게 유족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만나서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 기회 자체가 봉쇄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처, 마음의 상처나 외상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가장 좋은 치유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슷한 고통을 받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큰 충격을 받은 분의 어떤 경험이 있는 분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 동지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또는 12구 참사의 희생자 가족 모임 이런 모임들이 서로 연대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가장 좋은 치유방식이에요 물론 전문 심리상담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치유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울고 고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 주고 이런 게 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일반인이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큰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연대체를 만들어줘야 돼 예를 들면 12구 참사 같은 경우도 피해를 나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희생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이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 정부가 지금 전혀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정부 교류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일부에서 그래서 언론 보도 보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자 가족 중에도 우리를 너무 내팽개쳐놓은 것 같다 지금 정부가 우리를 너무 내팽개쳐놨다 피해자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보상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으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연대체가 있어서 함께 협상을 하든 아니면 의견을 내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회마저 없어요 지금 연대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추모 기간 일주일 해놓고 끝난 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1대1로 공무원을 붙여가지고 케어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랬었죠 그때 그거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도 제대로 케어가 된지도 모르겠고 그게 먼저 케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행동을 하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지요 밝혀지지도 않고 공개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케어를 하는 게 해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통을 잊는 방법은 잊을 수는 없겠지 그 싸매고 고통이 치유되는 방식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함께 얘기할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함께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건 결국 같은 희생을 피해를 당한 분들이에요 그런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까 봐 또는 이 참사에 관련돼서 또 다른 여론이 악화될까 봐 그런 이유가 아닌지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12구 참사를 어떻게 재방지생이 나온다고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위례해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상규명도 꼭 해야 되는 거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